동물원 거리에서 시작코드는 A-mine 그리고 악보에서는 지금 라 플랫을 치고 세아를 잡아서 도를 2번 줄에서 치라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에서 온지가 이렇게 뛰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수정을 할게요 원래 여기가 포지션이니까 하나만 더 밀게요 도를 3번을 다섯번째 플랫에서 사용을 할게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안 생기죠 다시 여기에서는 엄지로 도왕 구미를 한 엄지 손가락으로 두 줄을 같이 동시에 칠한 얘기에요 도를 잡고 있는 손가락을 눕혀서 세아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다음 손가락은 처음에는 2로 잡고 두번째는 3으로 잡을 거에요 2번은 그 다음은 2를 잡아야 되니까 반복이죠 마찬가지로 엄지로 두 줄을 치시고요 1번 손가락을 눕히고 1번 손가락을 눕히고 눕히고 2번 손가락을 눕히고 2번 손가락을 눕히고 4번 손가락을 눕히고 자 여기에서는 이제 좀 감정이 고조가 되는 부분이니까 악보대로 한다고 하면 이게 좀 약하죠 그래서 이제 라스기 앨범을 한번 써본거에요 자 여기도 똑같이 세어라져 있는데 앞에 처럼 수정을 할게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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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